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테마가 윤 대통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60대 남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60대 남자가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가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망하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60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판단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보고 이거 좀 바꾸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자신이 60대 남자이기 때문에 참 바꾸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그냥 자기 쪼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신평씨가 이제 제법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안 쓰시는데 신평 변호사 이게 이제 며칠 전 이야기인데 동아일보에 크게 났어요.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님 임금님 놀이에 빠져서 척근을 관리 못한 당정관계를 경화시켰다. 심기를 거스르면 배락같이 화를 낸다. 척근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기분을 맞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평 변호사님은 좀 눈치가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죠. 직설적이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초기 단계는 또 대통령하고 많이 교역이 있었던 그리고 별로 사심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전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갈지를 예상하거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냥 자기 쪼대로 하다가 그냥 뭐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참 중요한 자리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비교적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뽑고 또 총선의 후보자를 골라내는 중채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우선 발탁해야 되는데 순탄지 않은 모양이다. 저는 절대 이런 칼럼을 안 쓸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거는 당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보통 남자들이 60대 남자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거의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평 변호사가 그렇게 사심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이분이 보는 시각의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시간표를 고려하고 또 지금 여야를 망란 전국의 기상도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180도 틀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 신평 변호사님은 글도 잘 쓰시고 강직한 판사 출신 이런 변호사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분은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외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8, 90%를 차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눈을 감기 때문에 진단도 그렇고 대안은 100%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총선 때까지 시간표를 고려하고 지금 여야를 망란 전국의 기상도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마어마하게 염려해야 되는 거죠. 대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가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민의를 반영한 선거를 되찾겠다고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대선 며칠 전에 경주 발언에서. 그러나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다르게 하면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사람 안 바뀝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변화나 혁신보다도 이분 말씀이 이런 겁니다. 혁신위원회니 뭐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가장 더 근저에 있는 화근을 하나 뽑아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현재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신평시가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근저에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고 또 대통령하고 친분도 있고 하니까 뭐 그를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 자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은 거죠. 변화나 혁신보다도 더 근저에 있는 화근을 하나 뽑아내면 더욱 좋을 것인데 그 화근이 윤 대통령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소양에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도 풍부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 그도 완벽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결함의 하나가 어떤 때는 치명적으로 보기까지 한다. 그는 지금 어쩌면 의도하지 않게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논평을 많이 해왔고 그냥 임금님 놀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 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제쳐두고 영업사원 이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임금님 놀이에 빠져 척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의 재임 기간에 어둡게 들이온 인사정책의 실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임금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심평 변호사의 그냥 진단인 겁니다. 59분 대통령으로 1시간 중 59분을 혼자서 말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위 사람들이 그에 대한 찬사로 끝냈게 한다는 것이 일부 국민의 의식에 잡힌 윤 대통령의 모습이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과장된 서술이다. 그러나 그의 둘레를 한번 살펴보라. 도대체 그에게 옳은 소리 아픈 소리 한마디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평 변호사 이야기에 어마어마하게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양약이 입에 쓰다는 여러분들이 옛말처럼 다수가 한 방향으로 쏠려갈 때 용기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의견이 설령 옳지 않더라도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핵심은 임금님 놀이를 하고 있고 아무도 뭡니까 주변에 노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본인 혼자서 다 떠들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면 윤 대통령 수고한다고 칭찬해 주고 끝까지 보살펴 준다. 내각이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보필을 개똥같이 하더라도 다시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황금지역구로 보내 국회에는 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부정의 시비에 휘말리되 일단 준신임은 외만해서는 거둬들이지 않는다. 이런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자랑하는 인간도 있다. 임명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도 다른 자리 비면 땜빵으로 얼른 꼽아 넣어준다. 나이 80이 넘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도 국가의 중요 정책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다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말 한마디 하면 하를 벼락같이 낸다고 한다. 대체로 이런 판국이다.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기분만을 맞추면서 일생의 영화가 보장되는 쪽을 택한다. 그리고 이러는 사이 당정관계는 수직적으로 경화되어버렸다. 며칠 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신평 변호사가 확인시켜주는 것. 누구도 앞에서 여러분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리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 이게 복수의 사람들, 기자들, 정치인들, 당관계자들, 신평 변호사 같은 분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로 체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어지러운 현상이 바로 국민의 눈에는 유치한 임금님 놀이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고 국정의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내시 대통령실을 확실하게 개편하는 것이고 또 총선에 나가는 측근들에게 황금 지역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소위는 헌식장처럼 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쑥스러운 말을 하나 하자면 나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스스로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이 내분을 위하여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문을 닫을 필요는 없겠지만 60대의 보통 남자들이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고 특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신평 변호사께서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위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모든 분위기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바뀌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신평 변호사의 주장은 인류는 읽고 타당하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하지만 그것이 일어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평 변호사의 이름 약간 톡 쏘는 그런 윤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거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의 글이 길고 좀 확구적인 것처럼 댓글들도 굉장히 확구적인데 여러분들 한번 두 분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번 김기현 대표 사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아니던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은행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력과 권이 당 장악력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으로 서툴러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이 당을 직접 자지우지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의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그렇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총선 실패는 물론이고 나아가 폭망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이 최춘한 님의 주장은 대통령을 의미하거나 이런 의도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 거죠.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격조 있는 거리들을 쓴 겁니다. 신평 변호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권영준 님은 아마 윤 대통령은 난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아서 또 지위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똑같이 솔직하게 반응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큰 소리로 마구 하던 은사에는 밑에 있는 검사들이나 직원들이 반박도 하고 논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로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자리가 바뀌면 변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됨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입장 정리하게 되면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많은 문제의 근원은 신평 변호사 이야기처럼 윤 대통령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신평 변호사님은 지구 끝날까지 인정하지 않겠지만 국힘의 자중질환과 국힘의 내분, 국힘의 우왕좌왕의 가장 근저에는 대통령과 김기현 전 당대표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주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혁신이 어떻고 비대의어가 어떻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되는 한 국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미워하기 때문이나 국힘당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치적 성량은 크게 변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주 무진장이름 자유주의적 시각이 강하고 보수주의적 시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식과 합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국힘당을 더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의 성공을 이럼 더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인 선거 공정성 문제의 입을 다무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신 자신들의 파국과 국민들과 국가의 이름들 뭐죠? 운명에 씻을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교정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타격을 입힌 주협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신평 변호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평이건 평신이건 다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직식인들 대다수가 지금 비급함과 여러분들 그 부정직함이란 것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겠지만 그 많은 부류의 신평 변호사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제쳐두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논평은 우리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강구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긴 책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를 만천하 이름 공개한 책이 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이런 책이 나왔으면 내가 감방을 가거나 아니면 판검돼야 될 책입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선 8주 전부터 이 기독교로 부른 세계역사라는 아주 잘 쓴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고 또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통사를 한번 여러분들 정독하는 귀한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는 없나요? 여러분께서 가질 수 있다면